. 여보세요? 고, 고혜리 씨. 그 쪽지 김본한테 전해준 거 확실해? 그럼요. 아, 그래. 지금 혹시 몇 시지? 9시 57분이요. 9시 57분? 그럼 나랑 3분만 통화하지.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니까 10시 정각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줘. 무서워서 그래요? 뭐, 뭐? 그쪽 건 많은 거야. 내가 잘 알죠. 근데 본 씨 만나면 괜찮아질 거예요. 그 사람이랑 있으면 이유 없이 든든해지니까. 내 걱정을 내주는 거야? 아니면 그 자식 자랑을 하는 거야? 그쪽 걱정이에요. 별 걱정을 다 하는구만. 그래도 Wanna hire? ?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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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. 신용태 씨, 무슨 일 있어요? 염세여! 신용태 씨! 염세여! 염세여! 신용태, 정신유야! 살려줘. 살려줘. 걱정 마. 날 위해서로도 무조건 살려.